와우 와우 안녕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하니 현진이 노 노 노 노. 되게 자연스러웠다. 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활동 준비를 하느라 뭔가 콘텐츠를 많이 못 올렸는데 서운하셨죠? 아니요. 너무 킹받아요, 지금. 킹받아요? 킹받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일단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너가 사온 거야? 내가 사온 거야. 내가 준비해봤으니까. 대박. 각자 알아서 뽑고 싶은 머리띠 있으면 보보세요. 나는 강아지. 나는 강아지인지 공동인지. 허루랭이. 디스 이즈 다크. 나는 토끼. 역시! 치킨이네요? 반대로 쓴 거 아니야? 반대로? 내가 반대로 쓴 거? 오 마이 갓. 오 맨. 오 맨. I'm so sorry, 맨. 다 불렀나요? 오케이. 오늘 염색하고 어떻게 됐나 본데? 그러니까. 머리를 염색한 게 아니라 뇌를 염색했어. 아 그래서 용복이 뭐라고? 네, 그래서 우리 이 워치? 이 기계를 껴서 스트레스 스캐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 스캐닝. 각자 한 명씩. 복벌하고 내 스트레스 알려주기 싫은데. 오케이, 기계가 폭주하는 걸 보여주지. 스키즈 코드. 그럼 우리 팀을 나눠볼까? 곰토 어때? 곰토. 곰토 좀 찾아, 곰토. 곰토일. 그러면 오리랑. 오리랑. 오리랑 호랑이. 야, 팀별로 일단 앉아보자. 팀별로 앉아보자. 대곰. 대곰. 우린 이름 뭐 할까? 뭐 호리도 있고. 나 방식이니까 호리뱅 같아. 호리뱅 같아, 호리뱅. 호리뱅. 야, 우리는 좀 뭐 없을까, 이름? 곰지 어때, 곰지. 아, 젠지로 땅땅땅이구나. 너무 연계성이 없잖아. 소끼라고요? 너가 쓰면 되끼잖아.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되끼. 야, 끼니 어때, 끼니? 아, 그거 좋아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형이 절대 안 거르는 끼니. 야, 곰기 어때, 곰기? 야, 곰기 가자, 곰기. 곰기, 곰기. 곰기, 곰기. 곰기, 곰기. 곰기 같잖아, 곰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 얼른 쓰세요. 그래, 곰기 하자, 곰기. 곰기. 오케이. 곰기 팀. 우리는 홀리. 땡. 아, 호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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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정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스케닝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일단 스케닝을 해봤는데 저는 48 남았어요. 오, 48. 행복하네, 행복이. 약함. 나 껴볼래, 나 껴볼래. 아니, 난 창빈이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궁금해. 아니,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 아, 반대로 꼈어. 아, 승민아. 스트레스 지수 어떻게 봐? 자, 이렇게. 김승민만 봐도 스트레스다, 이거. 내려가서. 오케이, 자, 됐어. 이렇게 스케닝 중. 빠바바밤. 조에게, 조에게 착용해달래. 아, 조에게 착용을 했어야지. 좋아져.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아, 그걸 못해, 왜? 아, 반갑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특정 실패. 특정 실패. 특정 실패. 하아. 바람이 있어.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하아, 이너 피스. 하아. 아니, 왜 자꾸 실패를 안 해. 안 해. 야, 나. 삐졌또? 뭐 아닌 짓이냐. 어, 나 52 떴습니다. 와, 55네. 55. 55, 55. 하이, 빅스비. 너 월급 받니? 스비야. 하하하하. 너 연봉이 얼마야? 스비야. 하하하하. 빅스비. 서창빈 알아? 하이, 빅스비. 핸드폰 초기화 시켜줘. 초기화 시켜줘. 미쳤나 봐, 쟤. 어떻게 해요? 진짜, 너는. 왜, 뭐라 했어? 빅스비 둔 다음에 핸드폰 초기화 시켜줘. 어, 진짜로? 어, 진짜로? 나 생각 안 됐어, 안 됐어. 까비, 까비. 바로 지문 인식 떴어. 하이, 빅스비. 공장 초기화 진행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줘. 가만히 있어줘. 나 지금 스트레스 지진 됐어요. 하이, 빅스비. 스트레스 지진 됐어?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공장 초기화 해달라. 아, 공장 초기화. 팩토리 리셋. 나 39.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나 45 나왔어. 45? 43. 난 41. 우와, 나만 30대야. 야 씨. 내가 해줄까? 내가 해줘? 이 팀이랑 이 팀 너무 달라. 이쪽은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말 답답하네. 47. 47? 와, 우리가 왜 이렇게 높아? 야, 너는 다 화가 많구나. 자,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푸러 가자. 오케이.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여기 회사 근처에 롯데월드가 있거든? 야, 그럼 우리 롯데월드가 가서 신나게 놀고 그때 다시 한 번 재해보자. 롯데월드로 카요. 스트레스 푸러 가자. 출발! 롯데월드로 카요. 롯데월드로 카요. 진짜 아이패드 주시나요? 아이패드 뺨치나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쉽네. 이거는 아마 한이한테 가장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아, 이거 못 하죠. 제일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다. 저 원래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네. 재밌겠네요. 파이팅. 스키즈코드. 스키즈코드. 아, 롯데월드다. 이제 매직 아일랜드. 손을 찌르는 내가. 손을 찌르는 내가. 손을 찌르는 내가.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요. 승민 씨. 그렇죠? 힘차게 거르리라. 야, 주용히 좀 해, 얘들아. 야, 주용히 좀 해, 얘들아. 왜? 앞에서 조용히 하래. 형, 형은 진짜 데시벨을 넘고 페스티벌. 귀가 아파. 소리를 절대 저쪽으로 해줘. 뭐라고?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아, 아. 잘 들리니까 살살 말해도 될 것 같아. 잘 들리니까 살살 말해도 될 것 같아. 왜? 매직 아일랜드. 등장! 아, 에스컬레이터가 수동이네요. 얘, 되고 있는데? 너무 잘 되는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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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줘야 되는데? 이야, 너무 좋아. 영복아, 어때? 나랑 둘이 이렇게 걸으니까 우리 연인 같지 않아? 응. 커플 같아? 커플 같아. 사랑해, 영복아. 아, 진짜 정말로? 아. 사랑한다면. 아, 씨. 뭐야? 뭐? 사랑한다고 저러고 있어. 우리도 자, 팔장 한번 끼자, 오랜만에. 이야, 예쁘네. 옛날에는 놀이공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는데. 진짜. 이야, 아틀란티스다. 그러면 일단 첫 스타트를 아틀란티스랑 한번 해볼까? 아틀란티스. 오, 재밌겠다. 아틀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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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란티스. 차다. 우와, 롯데월드야. 재밌을 것 같아. 야, 이거 아틀란티스 내가 못한다 했던 거 아니야? 아, 네가 다 보고 죽대 있게 판단해! 야, 야,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화장실이 가야 되거든요. 안 떠.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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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에게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죠? 어, 미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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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이다. 어떻게 생겼나요? 지같이 생겼네. 네, 다 빠꾸해요. 들어가세요. 제 지금 꾸민 상태 있잖아요. 지금 뭐 이거 쓰고 있고 또 머리띠고 쓰고 있고 뭐 일단 이렇게 꾸민 상태로 타고 나서 그 변환 바뀐 모습을 다 찾아야 돼요. 그냥 기억력 테스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맨 앞에 타자, 맨 앞에 타자.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설레는 것 같아. 나 키 많이 컸나 봐. 왜요? 다리가 불편해. 기분 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기대되는 것 같아. 나 소리 안 지을 거야. 소리 안 지는다, 소리 안 지는다. 잘, 잘 찾아봐야 돼요. 근데 너무 쉽지 않아? 아, 이 정도는 쉽지. 주머니까지 찾아야 돼요. 주머니? 알았어, 너 빨개 벗겨서 한번 찾아보고.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너? 한 킬링으로 스트레스 하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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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한 번 때리니까 설레. 야, 미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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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아, 야!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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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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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추워. 나 진짜, 나 진짜 소리 안 지르려고 했거든? 아, 목 아파. 야, 나 진짜 소리 안 지르려고 했어, 근데. 여기서 또 빨라질 것 같다? 너 또 진짜 많이 왔어. 아, 여기 엄청 높아지는 거기다, 이제. 맞아, 맞아, 맞아. 뭐야, 뭐야, 뭐야? 응? 높아져. 뭐야, 호! 아, 밤에 다 졌어, 진짜.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쥐. 얘들아, 사랑해. 가방 써도 되고, 아니면 주머니 써도 되고. 기다려, 일단은 반지 위치 좀 바꿀래? 아, 그래, 그래. 양쪽 바꿔. 양쪽, 아, 오케이. 아, 그거 빼놔. 그거 틀면 돼. 하나, 둘. 스키즈 코드. 하지 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너무 무서워. 어,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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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르구나, 이거. 아, 이거, 이거. 어때, 재밌어? 꿀잼이야, 진짜. 야, 야, 야. 맞춰봐. 손. 야. 잠깐만요. 반지. 오케이. 반지 하나랑. 어? 병아리 바뀌었어. 아니, 병아리가 바뀌었어. 병아리 바뀌었어. 어, 병아리가 바뀌었어. 세 개, 오케이. 두 개 타랐어, 지금. 가방을 원래 저쪽으로 메고 있었냐? 어. 소매를 접었어요. 땡. 끝난 거 같아. 끝났어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야, 야. 야, 나 안 했다. 아, 이게 원래, 원래 튀어나와 있었어. 아니, 좀 폭이 넓더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 된 건가? 야, 반지 바꾼 거 진짜 인정이다. 그만큼 멤버들을 세심하게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거지. 자, 검지에 검정색이 밑에 있고. 발, 신발끈 묶여 있고. 핸드폰 오른쪽에 있고. 오케이, 확인. 오케이. 진짜 꿀잼이야. 무섭네. 향빈이, 어, 목 가는 거 예약 먼저 할게요. 아, 나 소리 안 지를 거야. 뭘, 뭐 무섭다고 뭔 소리 질러. 자, 주민이 했죠? 출발? 출발한 지 5초 만에 소리 지른다. 자, 야.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안녕.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디 가, 어디 가.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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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아, 진짜 못 하겠어. 아, 못 타, 못 타, 못 타. 못 타! 못 타! 나 진짜 못 타야 돼! 이거 아니야! 수업 장비를 나아보라! 이거 아니야!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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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좀 알아보기 쉽게 이거 묶을까? 힌트 하나 줘봐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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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 하나를 더 넣을까? 내 생각엔 우리 팀이 이겼어 이거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으악! 아 진짜 웃겨졌어 뭐 이리 와! 으악! 내가 이거! 나 진짜 무서워 장빈이 형 울었대요 야 야 야 울어 야 울었어? 야 운다니까 지금 쟤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야 쟤 진짜 울어 장빈 울었어 야 하나도 안 무서워 야 하나도 안 무서워 눈물이 나던데? 나이 24살에 놀이기구 타고 울었어 자 맞춰봐 맞춰봐 진짜 어려워 내가 왔을 때 진짜 어려워 와 쟤네들이 이렇게 했다는게 와 진짜 대단하다 뭘 바꾼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정말 미세하게 진짜 미세해 호드끈 이거? 마지막 거를 마지막 거를 묶었어 아 오케이 정답 하나 소매 소매 옷 소매 아니 옷 소매 아니야 바지를 신발 안에 넣었다 땡 아 타임 아웃 또 바꿨어? 뚜껏 펄 케이스를 바꿨어 케이스 아래 앞뒤로 바꿨어 그래서 이렇게 트워라 그래서 약간 어려웠을 때 이거 단추 단추를 풀어있었는데 그냥 풀었어 그거 알고 있었는데 저거 담궈져있는지 안 담궈져있는지 저거 확인해봐야 한단 말이야 저거는 아 확인했어야지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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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자 야 어렵게 잘했네 출발 야 뒤가 더 무서워 야 뒤가 더 무서워 야 야 야 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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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야 놀이기관 타니까 그래도 기분 전환이 되네 간만에 좀 울었다 아 기잘한 건가 아 못하는 거야 이제 아틀란티에서 자유로 스윙인가 이쁘네 아 근데 저녁에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으니까 기분 묘하다 그치? 자기야 오랜만이네 자기야 어 남편 자기야 어 야 우리 20년 전에 이렇게 왔었잖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이 노래 알아? 맞나? 다시 불러봐 아니 그 앞에부터 그 앞에 뭐 있지?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 그런 거 있지 그치? 야 뭐야 저기 창시효과 뭐? 여기에서 타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엉덩이가 너무 엉덩이가 너무 엉덩이가 너무 씨룩씨룩 걸어가지고 하 야 여기 석청도 주네 어 우리 항상 여기서 그거 했었잖아 키스? 하하 자기야 카메라 켜져서 야! 이거 계획이 없었단 거잖아 아 이게 야 이거 계획이 없었단 거잖아 아 이게 야 이거 계획이 없었단 거잖아 가자 가자 원래 자기로 돌아가다 그렇지 야 승민아 어때? 나 귀여워? 그냥 턱 좀 나고 네? 아 아 아 머리 왜 그러냐? 귀엽지? 야 진짜 뻔뻔해 버리시네? 야 선생님 머리 왜 그러냐? 귀엽지? 귀엽지? 신났어 신났어 아 야 롤러코스터가 사람을 키우면 좋게 내가 봤을 땐 스트레스 다 푸는 거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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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있지? 아 여기 앉아? 아 맞네 여기네 여기 맛있었는데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나 좀 너무 귀엽지 않냐? 아 너 미션이 그거 그 말 듣는 거구나 야 맞다 맞다 미션이 있구나 설마 유치하게 범퍼카 타고 타지 않겠지? 에이 아 형 설마 아 언제적 범퍼카를 지금 타네 우와 범퍼카 난 지금 타래 형은 마음껏 타세요 난 노년택 탈 거야 노년택 머리를 넣어 얘들아 여러분 범퍼카 타본 적 있죠? 나 지금 시작할래 나 지금 타래 나부터 타래 나 지금 타래 나 지금 타래 나 지금 타래 자 여러분 나부터 탔어요 시작 나부터 빠질게 조심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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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 안녕 현진아 뭐해 야, 이게 앞으로 가는 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치고 막아야지 야, 도라위만 감자! 수지 양배! 미안, 내가 잘못했어. 야, 이거 어떻게 가? 아, 승민이 운전 왜 이렇게 못해? 야,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안녕. 수지 양배. 아, 왜 이렇게 소리 나네? 야, 아, 그럼 어떻게 보고 다니는 거야? 이 버스와. 아, 스크랩. 뭐야? 자, 여러분! 잠깐 스톱! 잠깐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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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자, 미신에 있어요. 미신에 있어요. 이제 타면서 예쁘게 립스틱을 발라야 돼요, 입술에. 자, 제일 예쁘게 립스틱을 바를 수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네, 별거 아니지. 발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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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보라고! 저, 저 지금 찬이 형 성공하고 있네. 찬이 형 지금 잘하고 있네, 어떡하지? 자, 5, 4, 3, 2, 1. 여러분, 스탑! 스탑! 끝! 여러분, 지금 우리 메이크업 쌤이 여기 와주셨는데요. 얼마나 예쁘게 입술을 발랐는지 일단 평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명씩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자, 여러분. 1등이. 다 안 봤잖아, 다 안 봤잖아, 다 안 봤잖아요. 다 안 봤... 1등은? 민호 형입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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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리네엄 승! 예! 상금 돈 줘요? 스키즈 코드! 좀 섹시해. 고액은! 파운드! 마운! 마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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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해? 어, 사랑해? 어, 사랑해. 나 사랑해? 아, 그만 말해. 아, 아파. 이제 뭐 해? 이제 뭐 타? 하, 바이킹? 해적선이라는데. 너무 좋아. 자, 세 번째 미션 와. 일단 팀마다 탈 거예요. 제 맨 끝에 데시벨이 달려있어요. 아, 데시벨 측정기? 네. 정말 시끄럽게 낼 수 있는 팀이 이제 이기는 거죠. 소리를 더 크게 내면 점수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야! 우린 이겼다. 어, 정말. 그래서 우리 팀은 사실은 지그고 있는데. 나 이번 건 이겼잖아. 우리가 선거 잘해야 돼요. 이번 건 배우가 창빈이 있으니까. 나 밥 안 먹이면 소리 안 나는데. 그, 민호 형이랑 지금 창빈이 형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아무튼 그룹을 시작할 거예요. 걸어가자! 출발! 이거는 데시벨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야! 소리고 보고 나 못 내겠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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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해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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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요? 응, 성공했지! 뭐? 오오오! 미쳤는데? 오오오!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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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